1. 도움말 3. 도움말 3. 도움말 제롱 설명해주세요. 저게 뭐에요? 하나씩 가르치면서 얘기해주세요. 3. 도움말 3. 도움말 4. 도움말 4. 도움말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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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말 해바랑 씨를 보여줘요 해바랑 씨를 보여줘요 해바랑 씨를 보여줘요 이거 보자? 여기 넣어줄까요? 네 다주세요 오늘 끝났어요? 아니요 해바랑 씨를 도와줘요 맛있다 이제 먹어보세요 맛있어요?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? 잘라서 물을 후라케 해야죠 잘게 수놓아야지 감지 최고